제가 그리는 어용이 마왕을 가두는 그림이랍니다. 어용을 그린 자는 화차의 저주에 걸린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. 화차, 화차라고. 그림에 미친 도깨비. 누구도 내 화공을 건드리지 못한다. 저도 어용을 그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? 내 너를 목숨처럼 중히 아끼고 지킬 것이다. 제 몸에 깃든 마왕을 몰아낼 방법은 없는 것이옵니까? 다시는 홍화공을 만나지 마라. 홍남자, 내 부탁할 것이 안에 있어. 부탁이요? 자네가 다시 만나다가 내 눈에 띄는 날에 내 너를 정녕 용서치 않을 것이다.